미디어유스 최선재 기자, 지난 2024년 1월 20일 20시 30분 한국시간 2023 아시안컵 대한민국 대요르단 경기가 펼쳐졌다. 황금세대로 불리는 대한민국의 감독 위르겐 클린스만은 사사히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다. 주정 골키퍼 김승규는 훈련 중 십자인데 부상으로 안타깝게도 대표팀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김승규를 대신해 골키퍼에는 조연우 수비엔 이기재 김민재 정승현 설령우가 나섰고 중원에는 이재성 황인범 박용우 이강인이 나섰으며 공격엔 조규성 손흥민이 투톱을 이뤘다. 승점은 같은 아골 득실에서 앞서는 조별리그 1위 유르단의 감독 푸세인 아모타는 3-4-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다. 골키퍼엔 아브라일라 수비엔 나시브알 아라발 아잘린이 나섰고 중원엔 하다드 알 나시덴 알드 알마르디 공격엔 알타마리 오로안 알라이마트가 3톱을 이뤘다. 전반 3분 황인범에게 패스 이어받은 손흥민이 상대 수비수의 태클에 걸려 넘어졌다. 심판의 최초 판정은 팍가 아니었지만 오랜 바체크 끝에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손흥민은 침착하게 중앙으로 파넨카 킥을 성공시켰다. 손흥민은 세레머니 중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하차한 김승규를 위해 김승규의 유니폼을 들어보이기도 했다. 1대0 대한민국은 순조로운 출발을 했다. 이후 대한민국의 공격진들이 고군분투했으나 요르단의 수비수들에게 번번이 막혔다. 그러던 전반 36분 요르단의 코너킥 공격 상황에서 알마르디가 올린 공이 하필 박용우의 머리에 걸리면서 아쉽게 자책골이 되고 말았다. 예상치 못한 자책골이었다. 박용우의 자책골로 분위기는 요르단에 넘어가 버렸다. 전반 45분이 지나고 추가시간은 8분이 주어졌다. 추가시간이 5분 22초쯤 지나고 있을 때 수비중 정승현이 걷어낸 공을 알라이마트가 오른발로 강하게 슈팅했고 골문 안으로 그대로 빨려들어갔다. 뼈아픈 실점이었다. 이후 추가시간에 추가시간이 더해져 9분 50여초 지났을 때 이기재가 슈팅한 공이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고 조규성 앞에 떨어져 조규성이 슈팅을 시도했지만 바운드가 되면서 골문 위쪽으로 벗어나고 말았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계획엔 없던 역전을 당한 채 전반전이 끝났다.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클린스만 감독은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다. 변화를 줘야 했다. 박용우 이기재를 빼고 홍현석 김태환을 투입시켰다. 2대1로 앞서고 있는 요르단은 후반전에 들어 수비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우리 선수들은 이 밀집 수비를 뚫기 위해서 계속 두드렸지만 이미 내려앉은 수비진을 상대로 쉽지 않았다. 후반 69분 클린스만 감독은 공격진의 변화를 주기 위해 조규성 이재성을 빼고 우영규성 우영을 투입시켰다. 조금씩 공격력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다. 결국 결실을 보았다. 후반 45분이 지나고 11분의 추가시간이 막 시작될 때쯤 페널티 박스한 손흥민의 패스를 이어받은 황인범의 슈팅이 아라랍의 발에 맞고 골문 안으로 들어갔다. 아라랍의 자책골로 결국 서로 하나씩 자책골을 주고 받게 되었다. 황인범 골을 기록한 후 박진석과 교체되었다. 11분의 긴 추가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역전을 위해 고군분투했으나 결국 2대2 무승부로 끝나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승점 4점 1승 1무 으로 1위 요르단과 동률이지만 골 득실에서 밀려 요르단 골 득실 4 대한민국 골 득실 2 조 2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후 경기 일정은 1월 25일 목요일 20시 30분 한국시간으로 말레이시아와 경기를 치른다. 조 1위를 위해선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상황이다.